가수 이명웅 씨와 관련해서요 또다시 반가운 소식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가수 이명웅 씨의 컴백 일정이 확정됐다는 방금 들어온 따끈따끈한 소식인데요 그동안에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신곡이 언제 발표되느냐 어떤 내용이냐 어떤 형식이냐 하는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정규앨범 2집 형식이냐 아니면 미니앨범이냐 아니면 싱글앨범이냐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방금 들어온 단독뉴스에 의하면요 다음달 9일에 싱글앨범을 발매기로 했다는 그런 소식이에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제목의 기사인데요 단독입니다 스포츠경영이 단독 보도록 한 내용인데 히어로가 컴백을 하는데 이명웅이 10월에 신곡 발매 확정했다라고 하는 단독기사에요 특정 보도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수 이명웅이 10월에 컴백을 확정했는데 스포츠경영 취재에 따르면 이명웅은 다음달 9일 여기 보이시죠 새 싱글을 발표한다에요 싱글앨범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동안에는 미니앨범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지금 이 단독기사에 따르면은요 다음달 9일에 새 싱글을 발표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신곡 발표를 앞두고 컴백을 위한 마지막 준비를 한창 하고 있다라고 이 기사는 지금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한 곡을 발표하는 건가요? 미니앨범 같은 경우는 5곡에서 7곡 정도고 그리고 정규앨범 같은 경우는 8곡에서 12곡까지 이렇게 발표하는 것을 정규앨범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단독 보도에 따르면은요 미니앨범 정규앨범도 아니고 싱글앨범이다 그렇다면은 이 싱글앨범은 신곡은요 몸을 많이 움직이는 노래다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면 댄스곡 한 곡을 발표하는 건가요? 이 부분이 좀 헷갈려요 아니면은 싱글을 발표하고 또다시 또 다른 곡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어쨌든 간에 다음달 27일이 이제 아이엠에어로 2023의 콘서트 첫 공연이 시작되는 날이지 않습니까? 서울 공연이 시작되는 날인데 자 이렇게 콘서트를 앞두고 컴백의 앨범이요 싱글앨범이라는 이런 단독 보도가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변동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신곡을 발표하고 아니면은 그 이후에 또다시 싱글을 발표하는 형식인지 아니면은 미니앨범 형식인지 아니면은 더블 싱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런던 보이하고 폴라로이드 이렇게 두 개의 노래를 이렇게 함께 발표하는 형식도 있었는데 지금 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새 싱글을 발표하는 거예요 싱글 앨범을 발표하는 거예요 다음달 9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명우의 소속사인 물고기 뮤직이요 공식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네요 SNS를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 자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물고기 뮤직입니다 아티스트 이명우의 새로운 디지털 싱글이 디지털 싱글입니다 10월 9일 월요일 오후 6시에 발매됩니다 많은 관심과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SNS에 올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싱글로 컴백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또 하나 반가운 소식은요 이명웅 노래방도 접수했다라고 하는 이 기사인데 이게 뭐냐면요 이명웅의 사랑은 늘 도망가가요 노래방 차트 장르별 차트에서 OSD 차트 부분에서 이렇게 1위를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 1위를 차지했다라고 하는 이런 소식인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장르별로 있어요 이렇게 OSD 부분에서는 사랑은 늘 도망가가 1위를 차지했고 트로트는요 진성이에요 진성 진성의 안동력이에요 안동력 그리고 트로트 부분에서는 진성의 보릿고개가 3위예요 진성은 노래방에서 가장 많이 부르는 1위 3위 노래가 있는 거예요 안동력하고 보릿고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발라드 부분에서는 박재정입니다 박재정의 어느 노래냐면요 헤어지자 말해요 라는 노래가 노래방에서 가장 많이 부르는 발라드 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훈훈한 소식은요 이명웅의 팬덤인 영웅시대에 이렇게 선한 영향력 소식이 있습니다 이명웅 팬클럽인 부산 영웅시대에 스타디하우스가요 정기 후원하고 봉사를 한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실천했다라고 하는 이런 훈훈한 소식이 있는데 이런 소식이에요 여기 보이시죠 스타디하우스가 부산 연탄은행에서 독거노인을 위해서 2년 넘게 29회차 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매달 둘째 수요일에 정기적으로 70만원을 하고 직접 조리와 배식도 하는 도시락 나눔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이에요 독거노인을 위해서 이런 모습의 봉사활동을 함에 따라서 사회를 훈훈하게 만들고 있다 따뜻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후원증서인데요 그동안의 누적 후원금이요 4560만원이에요 여기 보이시죠 부산 영웅시대 스타디하우스인데 부산 연탄은행에 이렇게 후원금 기부금을 냈다는 훈훈한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면서 다시 정리하면요 이명웅의 컴백 일정이 확정된 거예요 다음 주 9일에 새 앨범 신곡 싱글 앨범을 발표기로 했다는 단독 보도가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이명웅의 신곡은 싱글 앨범이고 다음 달 9일에 발매할 예정이다 라고 이렇게 발표했다는 단독 보도가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달 9일에 발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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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